파츠 열렸습니다. 파츠의 속전물방. 리바운드 안에는 김현수. 아직 시간이 있는 삼성. 이관희. 아하 여기서 턴오버. 카운터펀치. 정용훈의 덩크. 2분 10초. 73 대 5 56. 정말 마지막에 이 어이없는 톤오버 슌미스. 점수가 더 벌어질 수밖에 없죠. 그렇습니다. 경기의 분위기까지 완전히 넘겨주는 서울 삼성입니다. 이제 마지막 작전 시간을 이상민 감독이 부르지 않을 수 없고요. 73 대 56. 정용훈 선수가 오늘 13 득점을 했는데 결정적인 덩크까지 꽂아넣으면서 점차를 멀립니다. 열 일곱 점차까지 벌어져 있고요. 네. 마침